좋아요 구독. 그러면 김정수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해 주시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로지시스입니다 로지시스 로지시스도 이제 계속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전산장비 그다음에 벤서비스 대행 영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이슈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차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흐름은 다 비슷해요 흐름은 다 비슷한데 로지시스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가총액이 한 좀 이제 천억 미만입니다 지금 로지시스는 574억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천억대 정도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면 10% 이상은 튈 수 있다라는 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긴 흐름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241선 241선을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고점에서 지금 잘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터치 위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살짝 위꼬리 달고 내려오고 오늘도 이런 이제 위꼬리 달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왔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거래 한 번 쭉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리면서 RSI RSI가 30 밑으로 좀 빠졌어요 여기 지금 한 번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웅덩이에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됐어요 한 번 이렇게 계속 이때 이제 굉장히 시장 낙폭이 컸죠 그러면서 지금 올려주면서 이 가격 조정을 했던 이 폭의 기간 조종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 물량을 조금씩 소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좀 줄어져 있고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큰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고 560만 주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오늘도 241선을 지금 살짝 못 미치는 거기 위꼬리 딱 달고 내려왔습니다 장중의 고가가 24% 그 다음에 종가가 11% 정도 이렇게 하면서 여기 강한 구름대를 한 번 종가상 비슷하게 터치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주봉상 보더라도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고 월봉상 보더라도 여기 강한 구름층 하단에 여기 지지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노지스트 같은 경우는 매수는 지금 오늘 이 종가 5930원 이 부근에서 해 주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조금 더 깊게 여기 보시면 한 5000원 부근까지 좀 보시고 자세한 이제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란턱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상황은 더 노란턱 들어오시면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